자, cut back on을 보시겠습니다. 모모를 줄이다. 모모를 줄이다 할 때 cut back momma 또는 cut back on momma. 모모를 줄이다. cut back momma. cut back on momma. cut back은 cut down으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 I smoke too much. 저는 흡연을 너무 많이 합니다. I must cut back. 줄여야 합니다. 흡연뿐 아니라 예를 들어서 fast food를 너무 많이 먹는다. 기름진 음식을 너무 많이 먹는다. 짠 음식을 너무 많이 먹는다. 등등 이런 말을 한 다음에 그런 것들을 줄여야 한다 할 때 I must cut back. 이렇게 cut back. 단독으로 잘 쓰입니다. 뒤에 목적으로 취하지 않았어요. I must cut back on smoking. 굳이 이렇게 말하지 않고 그냥 I must cut back. I must cut back. 이렇게 말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cut back production. 생산을 줄이다. 자 보시면 전치사 삽입의 의미. 타동사로도 가능한 동사를. 그렇죠. 타동사로도 가능한 동사를. 자동사로 쓰고 전치사를 삽입한 경우의 의미. 타동사로 쓸 수도 있고 자동사로도 쓸 수도 있는데 굳이 자동사로 쓰고 전치사를 넣었다면 뭔가 차이가 있겠죠. 그걸 보겠다 이 말입니다. 첫 번째 의문 보시면 Tom kicked the ball. Tom이 공을 찼습니다. 공이 맞았습니까? 맞았죠. 두 번째 Tom pulled a rope. Tom이 rope를 잡아당겼다. 로프가 끌려오겠죠. 세 번째 Tom hunted rabbits. Tom이 토끼를 사냥하여 잡았다라는 뜻입니다. hunted rabbits. 그 다음에 the puppy bit the leather strap. 강아지가 가죽끈을 물어뜯었다. 뜯겼겠죠. 그 다음에 Tom hammered the nail in. Tom이 망치로 못을 박았다. 못이 박혔겠죠. 그 다음에 전치사가 삽입된 것을 보시겠습니다. A번 Tom kicked at the ball. Tom이 공을 겨냥해 찼다. 맞았는지 안 맞았는지는 나타나 있지 않습니다. 여하튼 공을 겨냥해 찼고요. 공이 맞았을 수도 있고 맞지 않았을 수도 있죠. B번 보시면 Tom pulled on the rope. Tom은 밧줄을 잡아당겨봤다라는 뜻입니다. 로프가 딸려왔을 수도 있고 꿈쩍 안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로프를 잡아당겼는데 이것이 꿈쩍도 안았다면 Tom pulled the rope. 이렇게 쓰면 안 되겠죠. 그렇죠. Tom pulled on the rope. 이렇게 써야겠죠. 하지만 꿈쩍도 안았다. 이렇게 나올 수가 있겠죠. 그 다음에 Tom hunted for rabbits. Tom은 토끼를 사냥하러 다녔다. 잡았다는 내용은 나와 있지 않죠. 그 다음에 더 퍼피 bit on the leather strap. 강아지가 가죽끈을 씹어댔다. 그 다음에 Tom hammered at the nail. Tom이 못에 망치질을 했다. 못이 튕겨나갈 수도 있겠죠. 이처럼 타동사 다음에 바로 목적어가 오면 타동사의 행위 결과가 목적어에 바로 미치는 것이고요. 이 타동사를 자동사로 써서 전치사를 삽입시키면 그 행위 결과가 목적어에 직접 나타나는지 여부는 나와 있지 않습니다. 하지만 다음과 같은 경우도 참고하셔야겠죠. 보시면 he kicked at the door for 10 minutes. 그는 10분 동안 문에 발길질했다. 이때 as은 반복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위에 kicked at the ball일 경우는 겨냥을 나타냈지만 지금은 반복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처럼 타동사 9로 사용할 수 있는데 이것을 자동사 9로 사용하는 경우 그 미미한 차이점을 잘 익혀두시기 바랍니다. 좋습니다. 본문에서 cutback on salt를 보시겠습니다. 동사 cut의 기본 개념은 자른다는 뜻입니다. 전치사 on을 빼고 cutback salt 그렇게 되면 소금을 자르다라는 뜻이 되죠. 화자의 의도는 소금 섭취량을 줄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cutback salt 이렇게 못하고요. 그 사이에 전치사 on을 넣어서 완충시켜준다. cutback on salt 소금의 양을 줄이다 이번엔 cutback production을 보시면 cutback production 생산을 줄이다 생산을 자를 수 있습니까? 자를 수 없죠. 그래서 그냥 cutback production 이렇게 해도 됩니다. 생산을 잘라낸다는 것이 아니라 생산을 줄이다 라는 뜻으로 쓰일 수 있습니다. cutback production 그래서 on을 넣어도 됩니다. cutback on production 그 다음에 cutback the amount 양을 줄이다 어떤 양입니까? we spend on food 음식에 지출하는 양이라는 것은 음식에 들어가는 돈의 양이죠. 음식에 들어가는 돈을 줄여야 한다. the amount를 잘라낼 수 있습니까? 못 자르죠. 그래서 cutback the amount 바로 목적어 취할 수 있습니다. 바로 목적어를 취할 수 있기 때문에 그 사이에 전치사 on을 넣을 수 있습니다. cutback on the amount cutback traffic noise 교통소음을 줄이다 자 cutback traffic noise traffic noise 교통소음을 자를 수 있습니까? 안 잘라지죠. 그래서 바로 목적어를 취해도 됩니다. cutback traffic noise 바로 목적어를 취할 수 있으면 전치사 on을 넣어도 됩니다. 그래서 cutback on traffic noise 그 다음에 cutback on salt 전치사 on을 넣어야 된다고 그랬죠. 그 다음 보시면 cutdown a tree 나무를 베다 cutback 대신에 cutdown이 더 어울리기 때문에 down으로 바꿨어요. cutdown a tree 나무를 베다 cutdown 다음에 바로 목적어를 취하면 그 목적어가 잘라진다고 그랬죠. 그래서 cutdown a tree 나무를 베다 만약에 전치사 on을 넣어서 cutdown on trees 이렇게 쓰면 나무의 사용을 줄이다 라는 뜻이 됩니다. 예를 들어서 조경을 하는데 나무도 심고 석재도 갖다 놓고 할 때 나무를 너무 많이 사용해서 좀 줄여야 돼 그럴 때 cutdown on trees 이런 말을 쓸 수는 있겠지만 일상생활에서 거의 쓸 일이 없죠. 그래서 전치사가 없으면 목적어가 바로 영향을 받고요. 완충을 하기 위해서 전치사를 사이에 넣는다. 그래서 cutback salt 그러면 소금을 자르는 것이 되니까 cutback on salt 이렇게 전치사 on을 넣어야겠습니다. 반대로 cutdown a tree 말하는 의도가 나무를 베다 라는 것이기 때문에 cutdown a tree 이렇게 전치사를 빼야겠습니다. 자 그래서 cutback 을 쓰느냐 cutback on을 쓰느냐 이거 제대로 설명하는 사람 찾기 힘듭니다. 원어민도 감으로만 사용할 수 있지 설명은 잘 못합니다. dot 특히 인쇄된 동그란 점을 의미합니다. 동사로 여기저기 흩어놓다 산재하다 the countryside was dotted 그 시골 지역에는 흩어져 있었습니다. 뭐가요? the countryside was dotted with small villages 작은 마을이 여기저기 흩어져 있었다. 산재에 있었다 이 말입니다. 또는 다음처럼요. small villages dot the countryside 작은 마을들이 그 시골 지역에 산재에 있다. small villages dot the countryside 수동 때 다시 한번 볼까요? the countryside was dotted 그렇죠? the countryside was dotted with small villages dozen을 보시면요. 12개짜리 한 묶음을 dozen이라고 하죠. 우리는 다스라고 하구요. a dozen eggs 달걀 한 타스 12개를 의미하구요. a dozen eggs two dozen eggs 달걀 두 타스 24개 앞에 two가 있다고 해서 dozens 이렇게 복수로 하면 안됩니다. 예를 들어서 two hundred 이렇게 하지. two hundred's 이렇게 안 하잖아요. 그렇죠? two hundred's 마찬가지로 dozen도 단위이기 때문에 그냥 two dozen eggs 이렇게요. two dozen eggs dozen을 복수로 써서 dozens of 뭐뭐뭐 그러면 다수의 뭐뭐뭐 수십의 뭐뭐뭐란 뜻이 됩니다. dozens of times 수십 차례 dozens of times 수십 차례 하이를 좀 보시겠습니다. 최고 수준 또는 최고 기록 반대는 low가 되겠죠? low 익혀 두실 표현 new high 새로운 최고 가격 새로운 최고 기록 반대는 new low 그래서 new high new high 새로운 최고 가격 새로운 최고 기록 a record high 사상 최고치 다른 말로 an all-time high an all-time high 사상 최고치 an all-time high 반대는 a record low a record low 또는 an all-time low an all-time low 사상 최저치 그 다음에 a new record high 또는 record 빼구요 a new high 신고가 반대는 a new record low 가 되겠죠? a new record low 신저가